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2월 18일이니까 구정연휴 맞추고 나서 훨씬 더 시간이 빨리 흘러간다 그런 느낌을 아마 가지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방송을 드릴 내용은 간단하게 여러분들 정리를 제가 좀 해봤는데 오늘은 우편투표가 아주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보도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오늘 선거 문제를 좀 후반부에 다루고 전반부는 간단하게 언론에 등장한 그런 내용을 좀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총선 우편투표 폭등 이 내용은 며칠 전부터 그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4월 10일 총선에서는 이 행랑식 관내 사전투표함과 관련된 그런 손을 대는 거가 상대적으로 여의치 않기 때문에 완전히 그런 조작 메커니즘이 다른 우편투표 일명 관외 사전투표를 집중적으로 손을 대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관심 있게 그냥 그걸 좀 지켜보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동뿐만 아니고 이론적으로도 이 선거 사기 문제를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다루어 온 클린 선거 시민 행동의 오근호 대표가 선거관리위원회의 그런 입찰 관련된 그런 자료를 근거로 해 가지고 4월 10일 총선에서 우편투표만 경기도에 국한할 때 112만 표 정도를 예상한다. 이런 내용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경기도만 112만 표면 상당히 많은 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제 2016년 총선이나 2020년 총선에 그런 우편투표자 수를 총 조합하게 되면 경기도만 112만 명 정도를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렇게 예상하면 이건 이제 보통 많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현재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가장 의심을 많이 받는 것이 바로 관내 사전투표자 수하고 관내 사전투표자 수 합쳐 가지고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리고 있다 이런 의혹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야 이건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런데 이제 오근호 대표께서 경기도에 112만 표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이제 역대 우편투표의 그런 배분 상태를 미뤄보게 되면 전국적으로 약 460만 표 정도에 460만 표 정도면 여러분 어느 정도 많은 거 아니까 2016년 총선에 비해 가지고 1.27배 정도가 많은 관내 사전투표자 수가 급등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2016년 총선에 비해 가지고 그 2016년 총선이 그래도 관내 사전투표에 대한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조작 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조작의 정도가 낮은 선거였지 않습니까 그 선거를 기준점으로 하게 되면 1.27배 정도의 관외 사전투표자 수가 늘어나는 것은 그건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오늘 좀 집중적으로 제가 다루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선의 공정선거가 실행될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선거 공정선 문제를 한 4년 동안 다루는 저 입장에선 대단히 회의적으로 봅니다. 현재 굉장히 이렇게 참 상황이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러니까 2020년 총선에 비해 가지고 사전투표율 부풀리기와 관련해서는 제도적인 보완책이 하나도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4월 10일 총선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기우제를 지내든지 아니면 무슨 이렇게 해 가지고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확률적으로 아무런 그런 제도에 대한 개선작업이 없었기 때문에 총선 공정성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할 수밖에 없고 또 이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야당이든 여당이든 간에 선거와 관련해서는 거의 한 집안처럼 보인다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외부로 비치기에는 선거 공정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아주 애서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겁니다 . 그러니까 여당도 그렇고 야당이 아마 원래 야당이야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서 가장 이득을 많이 본 그런 집단 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국민의 힘인 여당도 선거를 공정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주 미진한 것 같아요 . 그래서 제 입에서 그냥 모두가 한 집안 식구처럼 보인다 그렇게 이제 혹평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제도 보셨다시피 그동안 그래도 조작으로부터 청정지역으로 그렇게 간주됐던 2016년 총선 샤누리당 여권 하에서 치러진 박근혜 전 대통령 하에서 치러졌던 그런 2016년 총선 도 관외 사전투표하고 제외국민투표 뿐만 아니고 관외 사전투표도 강원도라든지 충남이라든지 이런 때 뚜렷하게 개입한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항상 이야기했듯이 2017년 대선부터 사전투표 조작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어서 2023년 또 10월 11일 강서 구청장 보궐선거까지 모두 아홉 번의 공직선거에서의 선거 사기가 있었습니다. 이 문장을 제가 수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2016년을 포함해야 되니까 10번째 공직선거에 선거 사기가 있었고 오는 4월 10일 총선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의 추세로 미뤄보게 되면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이번 4월 10일 총선도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수정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참 이 총선의 공정성 문제가 답은 뻔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들으셨지만 사전투표율을 부풀리는 것이 핵심이니까 사전투표자 수를 조작할 수 없도록 바로 현장에서 수기로 사전투표 참여자 명단을 그냥 사전투표에 응하시는 분들이 기록하게 되면 그러면 이 문제는 깨끗이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사실을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